맞는지 정상적으로 되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검색 엔진이 그 이름 명으로 사이트 등록을 해줘요. 그러면 이제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네이버 통합 검색이 어디요? 그냥 우리 일반 그 화면에 얘기하는 거죠? 그냥 네이버 이 화면에서 방금 모두 홈페이지 주소 적으시면 이제 내꺼 나와요. 아시겠죠? 만드시고 나서 홈페이지 반영하고 난 다음 24시간 하루 뒤 이거를 이제 내가 등록했던 게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.